앞으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전국 어디서든지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전신청 제도가 도입돼 장애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제4차 역지사지 규제혁파 토론장을 했습니다. 먼저 관할 주소지를 찾아가야만 가능했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불편이 개선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장애인 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부과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도 전국 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도 내년 12월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을 사전에 신청해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지원되도록 내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 복지TV 뉴스